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차들이 항상 많아요.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인데 이제 homeless에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. 아. 길에 눈에 굽고 있잖아요. 이렇게 놀고 싶어요. 새끼복ましょう. 옛날에는 그렇게 끼워진 수 있는 군사들, 안쪽에는 τη거라고 불리죠. 그리고 민 좀 끼워진 일요일 저녁. 차가운pler입니다. 사진대로 말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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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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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뭐하는거니, sir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